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월 3일 일본에 다시 찾아뵙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내 딸사님 촬영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촬영 그때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3월 3일 일본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일 일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이번 12월 7일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히비아 공예당에서 여러분들과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다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7일 히비아 공예당에서 만나요. 박혜진이었습니다.